네 원유교구 오늘 특성은 원유교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구호 준비 영광 구호 시작 하늘 차렷 유전을 향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독수리처럼 돌파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늘 차렷 유전을 향해 함께하셨네 인생에게 안에 상큼한 새 늑을 보이세요 생명의 물어êt 화면잖아 вр랭 찬양이 낫 Instagram 예술이 우리 연 Eles 하시는 진심이 있는 mucha 나 또 1 돌아가는 자 바람이 찬양을 하시나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시는 진심이 내 기존에 누구나 또 희해 왔었네 내 권과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한 대기에서 웃겨 나가세 성격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시는 진심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시는 진심이 내 기존에 누구나 또 희해 왔었네 촬영! 인사!